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혁신하는 기업은 경남도가 끝까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20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지사는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업은 어떤 방법이든 필요한 부분을 찾아 경남도가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현장 간담회뿐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